몸살 조금만 놔도 물 하나 뜨는 것도 힘들어. 선생님 아프실 때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요? 아니 그니까 없으니까 내가 키워서 다니면서 먹지. 내가 키워다니면서. 괴로울 때. 슬퍼. 선생님 뭐 그래도 음료수라도 제가 좀 대접하는 것 같은데. 아니야 아니야 내가 먹을게. 아니 아니야. 어?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이러는 게 네. 그럼 고마워. 이거 따줘야지. 제가. 아니 그걸 대접을 하면서 대부님한테 어떻게 그냥 병치해주냐. 아니 웃게 돼 정말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그래도 성희라도 보여야 될 거냐. 어느 정도인지. 나 정말. 아 나 지금. 입 빨렸다. 아 진짜 미치겠다 선생님. 됐어. 네. 어휴. 나만큼 있네 뭐. 나보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네. 아니 선생님 뭐 하세요. 괜찮아요 괜찮아요. 바지는. 급할 때 또 나가더라도 이렇게 접해놓지 마. 이렇게 쫙 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밤에 있지. 스프레 같은 거 있지. 이런 걸 한번 뿌려놓으면 돼. 이거는 그냥. 네. 발도 안 돼. 이러면은 이거 주름 펴져. 발도 안 돼. 발도 안 된다고? 진짜. 내가 주름에 서는 거야. 선생님 진짜 이거. 다 퍼져. 아 원래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세요? 그럼. 이렇게 막 가만히 있어. 손 좀 움직이지 마. 조금이라도 내가 영철이 아픈 데 문병 와서 뭐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가야지. 이게 다 정이야. 그래도 밝은 모습 보니까 좋으네. 영철이. 아휴. 선생님 이게 까만 게 왜 이렇게. 까만 게? 안 지우죠? 네 아까 보니까. 가만히 있어. 봐봐. 이것도 우리가 그냥 못 참아. 무슨. 아이고 아이고. 지워지잖아. 봐라. 아휴. 나 여기 이렇게 부숴야 되는 거 안 있으면 그럴까? 깨끗하게. 내가 한 번 더 닦아줄게. 아휴. 깨끗하잖아. 네. 아이고 변기장소 끝났네 선생님. 오늘 최고의 일을 하고 가네. 사실. 영철의 그 사랑을 내가 듬뿍 갖고 있는 거 알았지? 이거 생생내는 거 아니다. 네. 깨끗하잖아. 와. 봐라. 네. 누가 까만 걸 뿌렸나? 냄새는 전혀 안 나. 찝지 마네. 아니 또해. 내가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편할 거 같으네.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 당연히 와야지 무슨 소리야. 밝은 모습으로 또 보자 오늘도. 나 갈게. 네. 가시겠습니까? 잘 쉬고. 응. 저트리 스타일로. 저트리 스타일로. Thank you very much. 갈게. 네. Godfather name. 그래. 고맙습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멀리 안 나가도 되겠습니까? 네. 선생님 들어와세요. 연락하겠습니다. 네.